상금 안녕하세요. 금다토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죠.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조심차려 보니까 1월 1일 됐고 목요됐더라고요. 그래서 대가리 박아. 제가 이렇게 대가리 박고 있을게요. 그래서 새해 기념 그리고 목사 2000명이 좀 넘은 기념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뭐든지. 예전에 알려주다가 말았던 공부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고 무대 생활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고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 주세요. 대신 너무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 좀 어렵고 웬만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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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